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일요일이니까 조선사 달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중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종 다음엔 누구죠? 태정태세문단세 예성연중인명선인종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의 인종은 고려인종보다도 오히려 지명도에서 조금 맞죠? 그래서 고려인종 때는 이장임의 난도 일어났고 묘청의 석영천도운동도 일어났는데 조선인종은 뭘 했지? 저는 개인적으로 인종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아련해집니다 중종이 중전마마가 3명이 있었어 첫 번째가 단경왕우 신씨 아 원래 그 연산군 때부터 신수군 권력자의 딸이었는데 중종반정 이후에 신수군이 중종반정에 참여하지 않아서 중종반정의 공신들이 신수군을 죽였는데 신수군의 딸이 중전마마인 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역대 조선의 왕비 중에 가장 중전마마 자리에 짧게 있었던 여인 단 7일 동안만 중전마마였죠 자신의 어찌 보면 조강지철을 중종이 보호해주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신씨가 쫓겨나면서 인왕산에 치마 걸어놓고 여보 저 살아있어 이게 치마바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7일 만에 쫓겨난 단경왕우 신씨가 있었고 두 번째 중전을 누구를 맞아드리냐면 엄청난 명문가 파평윤씨 집안의 장경왕후를 맞아드립니다 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딸을 낳았어요 와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내 아들을 낳아놓고 장경왕우가 갑자기 아파 그래서 애 낳자마자 곧 죽는데 죽기 직전에 장경왕우가 꿈을 꿨는데요 어떤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아들 이름을 억명이로 지어라 그러니까 이 장경왕우도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내가 둘째를 아들로 낳았어 내가 중전이야 그럼 이 아들은 원자야 훗날 세자가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왕이 될 수도 있는 친구야 그런데 내가 아파서 죽을 것 같아 얼마 못 살아 어미 맘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내 남편 중종은 왕이니까 또 다른 중전마마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주변에 후궁들이 지금 자식들을 많이 낳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과연 내 어린 자식이 세자가 되고 왕이 돼서 주변에 다른 후궁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중전마마가 내 아들을 왕으로 인정해주고 그래서 내 아들이 장수할 수 있을 것인가 불안한 마음에 그런 꿈을 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종에게 장경왕우가 유언으로 내 아들 이름을 억명이라고 지어라 그래서 인종의 아명은 억명이었습니다 물론 또 중종은 바로 세 번째 중전마마를 드립니다 그게 조선을 통틀어서 최악의 중전마마 명성왕우 민빅 빼놓고요 그 문정왕우죠 그런데 문정왕우는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어쨌든 간에 엄마가 그렇게 일찍 죽어버리니까 이제 재산가에서 어린 원자가 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대신들이 원자마마 잘 계시냐고 이렇게 안부를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하는데 불쌍하죠 엄마도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엄청난 소문이 떠들기 시작하는데 아니 이 원자가 세 살 때 천자문을 다 뗐 때 믿을 수 있습니까? 혹시 이제 애들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과연 한글은 몇 살 때 때였는지요 댁들의 아들 따님들은요 세 살 때 천자문을 뗐다는 건 천자문을 천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중종이 말도 안되는 소리 원자를 데리고 와보거라 하고 너 천자 문 외워보거라 천자를 외워버리죠 세 살이면 만 두 살 아니야 그래서 도저히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얘가 그냥 천자만 주구장창 다 외운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중간부터 시켜보면 중간부터도 다 그래서 글자를 내밀죠 너 읽어봐라 읽어버리죠 이게 무슨 뜻이니 해석을 해버립니다 난리가 난 거죠 이건 나라의 복이다 경사다 그래서 대신들이 와 우리 세자 마마 원자 마마 천재시니까 교육을 시켜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요 원래는 보통 세자로 되는 경우가 8살 10살 이 무렵에 세자 책봉이 되는데 아마 제가 다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역대급 가장 이른 나이에 세자 책봉을 받지 않았을까 인종이 6살에 세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천재 인종을 교육시켜야 되기 위해서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들이 세자를 교육시킵니다 왕과 관료들이 학문적 토론을 하는 걸 경연이라고 하고 세자가 교육을 받는 걸 서연이라고 하는데요 서연을 통해서 세자가 무럭무럭무럭 교육을 받고 자라났는데 당시 관료들의 세자에 대한 평이 예의바르다 사력입다 신중하다 학문성취능력이 뛰어나다 교만하지 않다 각종 미사어구를 세자인 훗날의 인종에게 진짜 실록에도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요 인종은 일단 친엄마는 없죠 그런데 이제 문정왕후 당시 중전마마가 아들이 없어 그런데 당시 인종에게는 조금 걸림돌이 되는 게 당시 중종이 후궁이었던 경빈 박씨를 굉장히 예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빈 박씨가 옛날 여인천하 드라마에서는 배우 도지원이 정말 드라마 메이야 하면서 정말 역을 너무너무 잘하셨죠 그런데 이 경빈 박씨 아들이 복성군인데 복성군은 당시 세자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세자 입장에서는 이복형인데 나이도 많고 이복형의 엄마는 후궁이긴 하지만 내 아빠 중종이 너무너무 사랑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관료들도 경빈 마마와 복성군 편에 서야 되는 거야 아니면 엄마도 없는 세자 편에 서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작서의 변이라는 사건이 터집니다 경빈 박씨가 지새끼를 불태워서 지새끼 죽은 시체를 그 세자 저하가 머무는 동궁에 던졌다든가 어쩌다든가 그래가지고 그 일로 경빈 박씨와 복성군이 유배 갔다가 사약 먹고 죽는 일까지 벌어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건 이제 세자를 지지하고 있었던 세자의 유일한 혈육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효해 공주를 며느리로 두고 있는 권력자 김알로라는 새끼가 꾸며낸 이야기였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훗날에 인종의 위협 대상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인종이 서현을 열고 나서 이제 서현 스승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실록 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서현 이후에 세자와 함께 세자의 스승들이 음식을 먹었다 식중독이 2번 걸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 왜냐하면 김희상궁 이야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왕이 먹는 음식과 세자가 먹는 음식에서 식중독 이래서 문정왕과 조금 의심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도 인종은 정말 훌륭한 세자로 너무너무 잘 컸고 나이가 이제 19살 정도가 됐는데 그럼 만약에 중종이 38년이나 왕하지 않고 한 28년만 왕했으면 이 19살 나이에 왕도 될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자였는데 마침 이때 문정왕과 아들을 낳아버리네 그 아들이 경성대군인가 훗날에 이제 명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종은 불안해지죠 내 엄마 중전마마는 돌아가셨는데 새로운 중전마마가 아들을 낳아버린 거야 이게 어떤 사례랑 비슷하냐면 연상군은 폐비윤 씨 아들로 세자를 하고 있는데 당시 성종의 또 다른 중전마마가 아들을 낳으니 그게 진성대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상군에 대해서 혹시 세자를 패하자 그런 논의가 안 일어났다는 건 연상군이 세자를 참 잘하고 있었던 거다 근데 그 연상군 보다 세자 생활을 더 잘하고 있었던 훗날의 인종은 그래도 불안해요 왜냐면 이 문정왕후의 야욕과 욕심이 장난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인종은 착해 세자 당시 인종은 너무 착해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벌이잖아 이복동생 훗날의 명종을 그렇게 귀여워합니다 그리고 명종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어찌 보면 계모잖아요 문정왕후에 대한 무난 인사를 단 하루도 걸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훗날에 명종이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 문안 인사를 가면 옛날엔 문정왕후가 아니야 세자를 도끼는 뚝뚝고 이렇게 쳐다보고요 세자를 야단을 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안 인사를 한 번도 빠트린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세자궁에 불까지 납니다 세자궁에 불이 나니까 이제 물론 이건 야사이긴 합니다만 실은 아니요 잠깐만 불이 난 건 팩트입니다 실제로 큰 불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야사 이야기는 뭐냐면 그 불은 누가 지른 거야 자기 아들 왕으로 만들려고 문정왕후가 불 질른 거 아니야 그런데 너무너무 착했던 세자 훗날의 인종이 내 어미가 나를 죽길 원하는데 내가 여기서 불길 속에 뜨겁다고 혼자 살아나가면 이건 내 어미에 대한 불효이지 않느냐 나 그냥 불에 타서 죽겠다라고 하니까 내시들하고 무수리들이 세자 저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인종이 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늙은 중종이 아들아 아들아 세자야 세자야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아 내가 여기서 타 죽는 게 내 어머니에 대한 효지만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내 아버지 중종대왕께서 내가 왜 대왕이래 중종이 너무너무 슬퍼할까 봐 이건 아비에 대한 불효다 그래서 불타는 동궁전에서 빠져나왔다는 이야기가 들을 적도로 착한 세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른 살 정도 됐을 때 중종이 하늘나라로 갔고 이 세자가 왕이 됐으니 인종입니다 자 그런데 인종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아버지 중종에 대한 3년상을 치르는데 보통 이제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태종이 죽었을 때 내 아들 세종이 내 3년상을 치를 때 내 아들 세종은 고기 없으면 밥도 못 먹는 친구인데 3년상 치르는 동안에 고기를 안 먹는다면 건강에 해칠까 우려되니 내 상을 치르는 과정에도 대신들 관료들은 현재 왕 세종에게 고기를 먹이도록 하라 그리고 세종 고기 먹었거든요 그런데 인종은 미음만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루에 다섯 번씩 아버지 쟤를 모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상하죠 그러다가 점점점 밥을 못 먹는 병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록 같은 거 보면 이제 왕을 목욕시켜주는 걸 다 무수리디 시켜주잖아요 옷을 다 벗는데 뼈밖에 드러나지 않아서 나 이렇게 돼버렸다 아이들아 그러니까 무수리디 막 울었다는 그런 기록도 좀 있고요 그런데 미음을 먹지 못하고 약을 주면 약도 잘 못 삼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몸이 병약해진 건데 과연 이렇게 인종이 몸이 병약해진 이유는 무엇인가 혹은 그게 문정왕후 때문인 게 아닌가 무슨 말이냐면 왕이 되고 나서도 인종은 자기 아버지 상을 계속 치른과 동시에도 역시 계모 문정왕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문안인사를 거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안인사 가면 문정왕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 언제 죽일 거니 내 아들하고 나를 죽이려면 빨리 죽여라 지금 네가 간보고 있는 거니 그러면 어마마마 왜 그러십니까 저는 어마마마 너무 좋아하고 우리 경성대군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마마마 무슨 말씀하십니까 문정왕후가요 말려 죽여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야사에는 또 무슨 내용이 전해지냐면 문정왕후가 한 번도 살갑게 대하지 않다가 웃으면서 왕에게 가가지고 인종에게 가가지고 다섯 가지 색깔의 떡을 오색떡을 내어주면서 떡을 먹어보세요 근데 그 떡을 먹으면서 건강에 맛이 갔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종이 정말 효자였고 인종이 정말 품격이 있었고 예의받았고 사력이 있었고 학문의 능력이 있었고 정말 성구적 자질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아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막말로 17세기 이후부터는 완전히 살인들의 나라잖아 조광조 후예들의 나라 그런데 인종이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자기 아버지 중종이 김효사 때 조광조와 살인들을 많이 죽였죠 근데 그 조광조에 대한 복권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만 인종은 조광조에 대한 복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조광조가 훌륭한 살인들을 중앙정계에 많이 진출시킵시다 이게 현량과잖아요 현량과를 통해서 중앙정계에 진출했던 모든 관료들을 아버지 중종이 다 내쳐버렸단 말이지 그런데 이 인종은 조광조를 신원을 다시 복권시킨과 동시에 현량과로 중앙정계에 진출했던 관료들의 명예도 전부 다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러니 나중에 조선은 살인들의 나라니까 살인들 입장에서 인종은 성군이었다 물론 그래서 좋은 기록이 남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종이 제2위 8개월 만에 죽어버림으로 인해 막말로 제2기간은 단종보다 훨씬 짧습니다 단종은 2년이 살짝 넘어가니까 그래서 제2위 8개월 만에 죽었을 때 경복궁 앞에 나라의 모든 유생들이 달려와서 꿇어 엎드리면서 울었다더라 어지간한 왕이 죽으면 보통 경복궁 앞에 꿇어 엎드리는데 그 꿇어 엎드리는 유생들의 숫자가 역대급이었다더라 모든 백성들이 대성통곡했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굉장히 아까운 왕, 인종, 너무 착했던 효심, 극성했던 왕 천재의 왕, 굶어서 죽어버린 왕 이런 인종도 우리가 조금 기억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인종이 죽고 난 다음에 바보와 명종과 그 엄마 문정왕 외 횡포 문정왕 외 오래비들 윤월 로아, 윤원 형 형제 있게 끝내 욕을 한번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